어른내산기 좀 빡세겠는데? 어쩔 수 없다 야 어른내산기한테 바로 술 먹히긴 하는구나 마지막 생중 이제 열받았다 경로? 오 경로라서 안통하는데? 그럼 죽어 뭐? 또 나왔어 형제의 복수 기계함 진짜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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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레벨이 다 낮으니까 다 모욕조 다 강등시켜버려 암흥 머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독된 신비주의 파괴자 다양하네 이 친구 정보를 얻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순적을 찾아야 돼 또? 잠깐만 정보를 얻으러 가자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댕댕이 뭐야 댕댕이 댕댕이 굉장히 까다롭죠? 댕댕이 엄청 많아 댕댕이 엄청 많아 그냥 가자 가자 뭐야 나 지나가는 길이 가고 야 댕댕 댕댕이 엄청난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굉장히 개새끼가 많아 개새끼가 많아 선식적인 주인은 뭐야 또 갑자기 우와 오우 오우 화염내송씨 오우 화염내송 화염내송 Lock 화염내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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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나왔다 빠르 나 초반에는 다 목욕 줘야해요 내가 레벨이 낮기때문에 강등시키고요 존이 멀리 있네 굳이 저기까지 지금 당장 갈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해를 찾는게 낫다 타즈의 심장 섭취자 공포 에도우씨 공포인데 36렙이네 영입 못하네 영입값 안나오는데 혀 방패병 굉장히 많은데? 가자 얘들아 공포사기꾼 무서운 사기꾼이야 그럼? 하필 청병과 방패병이 좋아할겠네 오 와 교역파괴되어? 심지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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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아 아 ㅈㄴ 거기 갔네 ㅈㄴ 데미지 입히네 저 딸 딸 이로 와 심지어 화살내서 온냐 ㅆ 와 ㅆ 어어어 와 이거 왜 못 올라가 한숨 돌려 아 저저끼도 풀피 찬다 키폭 샷 키폭 샷 키폭 샷 아이씨 키폭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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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강이 새끼 빨거야 너를 임마 강이 미치강이 짓을 해? 너도 모욕이다 새끼야 강등 맥이고요 어어어 의지사실 아니었네 미쳤어 여기로 가 밑작업을 해놔야지 이 지역을 먹어야 되니까 강등시켜 놓고 심어 놓고 그 지랄 떨어야지 이제 손쉽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와 이거 뭐냐 고르고루스가 타르고루스가 뭐야 고르고루 고르고루 타르고루 라이매죠 타 Kop훼 타보로스 우린 고마운 내언 다 facility уем 어어어 수가 전 맵에서 암흑을 한 명 영입해서 전설 이곳도 없이 20레벨 찍어놨어야 되는데 시종을 물리십시오 활 오지게 많은데? 매뻐, 두드룩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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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이야 어? 얘네는 어딨어? 쟤 안보이려나? 쟤 안보이네 아 저건 보이겠다 그건 당연히 얘도 보이고 탑 위에 있는 애를 한번 쓸면 그래도 좀 낫죠? 아직도 있냐? 싫어하냐? 어? 표정 스크래퍼 스크래퍼 전신 붕괴샤 바로 그냥 승모근에 칼 꽂는 솜씨 경로야 또 갑자기? 마지막 경로에 따라서 저저분은 신비하겠군 저저받은 혜택이 없는데 좌와봤자 그 없는거보다 나니까 일단 좌와볼까? 조그를 처치하시오 도약 파괴자네 막 튀는거야? 몽돌의 죽을때까지 되게 신중한 표정인데 구덩을 띄워두려고? 주술사인거야? 오코 주술사 오우 뭐 일어난다 아 그 유명한 발록 야 발록 어쩔? 오 채찍 겁나 힘들어 겁났어 야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난 안 깨웠어 인마 야 불가 나뭇잎이면 나무수통이면 나무수통이 약하지 않나? 우와 씨 과연 나무수통을 향악해 어디야 어디야 등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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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라고 아 안보이잖아 각도가 안나와 오 나오겠는데 나오겠는데 됐다 됐다 오오오오 죽는거 죽는거 야 모각속이 하고싶은데 기회가 안나와 가슴 없으면 어떻게 되니 오오오 오오오 야 니가 그렇게 애를 몰아쓰면은 내가 등 각도가 나갔다 아 미친 야 국도를 안좋아 나 지금이야 야 많이 맞췄어 근데 죽어야되지않네 이정도는 이유로 버스토리 앨범 이유로 다녀러뜬 이치 에어치 고맙 그래서 이거 이거 피하면서 가야되는거야?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데? 얘는 엘프의 힘을 못 받나? 와이! 어 와이 눌렀잖아 어 존나 맞어 존나 맞어 야이씨 B A 와이 꽝 꽝 꽝 꽝 꿀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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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와이 A 와이 그냥 보디블록 어퍼컨 와이 다리를 잡아뜨려가지고 꿀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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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미성 꿀밤 와이 이게 단단해 B 보디 보디 어퍼컨 야야 나 불 닫잖아 니가 이따이 이따이 어딜 갔마 오 뭐야 잡은건가? 심장샷 스윙 그녀의 트렁큐 공격 흠 흠 흠 슬프 죽지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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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고만하자 우리 고만하자 페어구가 어? 그치? 어? 왜 이래 건너뛰기가 스킵이 있냐? 근데 독고임? 잼 오오오 모욕주기하고 있어 모욕주기하고 있어 얘한테 모욕주기 하고 있어 안돼 모욕 당하지마 모욕 당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안돼 아아aka 갔다 혹시 갈식이 올라왔어 모욕주기 더했네 쟤 도구려 저런게 모든즌 수패신이라고 도망간다 큰일났다 살려보냈어 뭐야 다른걸로 왔어? 추격하는거야? 뭐 저렇게 무식한거야? 무식한 친구가 있대? 야 감당이 안돼 이거는 아 말이 쉽지마 일단 이거 먹어 저거 탑 먹으러 가자 왔으니까 근처에 두시야 두시야 아 이거 지금 뭐 움찔움찔 뭐하는거야? 낑낑 누가 낯선거 같았는데 음 좋아 어디니 디테일하게 찾자 디테일하게 어디 보자 이실디딘을 많이 찾아야 돼 실제적인 이득을 주는건 이실디딘이잖아 거의 존나머네 근데 두개 남은거야? 아슬아슬하게 이쪽엔 없겠지? 됐다 아이고 힘들구만 이게 경비병괜가? 신문이 떠야지 정보원이지 밝혀놨다 암흑맹수 어 27 야 얘는 얘는 내가 이 야 얘 목표로 해놔 27이야 27이면 그거 할 수 있잖아 오케이 드디어 전설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올라가 아 찬 어디야 여깄니 야 씨 뭐 멀잖아 사이에 있어 그래도 탑과 탑 사이에 있어 참 난감스 하는 우리 탑 하나는 저 구석에 있고 여기는 여기가 요새야 최종 요새 여기가 제일 그 높은 뭐 안되고 밥 안 먹을거지? 먹었잖아 그러니까 또 물어본거야 왜 물어봐 그걸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왜 또 밥 먹냐고 물어본건 뭐야 정신머리가 박혀있으면 그걸 또 질문을 하면 안되지 얘 뭐냐 화살내성이야? 시비 한번 털어봤는데 어쩐지 그 그림자 그 뭐시기 안뜨더라 인신에 예민해구 오이 제법이다 야 너 이렇게 안되는게 많어 친구야 뭐야 퍼지시고 초영샷 1대1이면은 해볼만 하재 방에 손이 없으면 영입해볼까 영입해볼까 야 형이랑 함께할래? 뭐야 갑자기 쳐내려가고 있어 빨려고 했더니 어어 어어 새끼가 거의 딸피로 만들려 영입할거야 지나가는 길에 영입했네 침투해놔 응 침투 나이 아 아 아 아 bridge in 으쨰 아 여기로 가야되나 뭐야 안올로가야돼 오오오 오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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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수사해야 되는거야? 다다다다다다 다다 조사를 못하고 얼음내성이 있어 아 좀 상당히 껄끄러운데 오른내선 있으면 펌프터 그럼 일단 일단 난 떨궈지부터 다 제거를 해줄게 존나 괜찮으니까 이제 너 몇대 때리고 꺼져 얼음 내살리면 아이씨 카르그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휴 귀찮게 불지마 어이씨 카르그르가 카르그르가 좀 꺼지라고 초용샷 됐다 어 빨았다 이씨 아 영입해 드디어 암흑 망토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만 어 너도 너도 스파이 삼을 수 있네 스파이고 어찌 야 기다려봐 야 형이 좀 업그레이드 좀 하자 그치 뭐 얻었냐 뭐 얻었냐 암살 짤령이 바시오 암살 짤령이 바시오 도착 이게 중간단계에 30단계가 있어야 돼 너무 갭이 크잖아 충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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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야! 댕댕이들이 귀찮게 울어 참 이건 그거잖아 메인 캐스트가 아니잖아 잠깐만 일단 탑을 열자 아휴 주변에 애들을 좀 영입할까? 일단 여기로 가 음 요거를 하자 막탈을 넣을 수 있게끔 막탈을 넣을 수 있게끔 긴급이 그래서 일반이냐? 소원의 래퍼 피우는 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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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면 퍽 탑이 오이 오이 아 나, 으아이씨 오 휠인드 우린다 와 막타 놓겠는데 나한테? 어휴, 피했어 약탈자 공전사 오우, 강자자식인데? 뭐는구나, 얼음내송은 없어 일단 어? 얼음내송이 없으면 다시 빨고 모욕 주고 맵 떨구고 한 5정도 떨어지지 않나? 응 주변에 있는 대장, 일단 탑에 있는 대장부터 이제 좀 클리어를 해야겠지 아무래도 바로 여기 있는데? 23짜리 전쟁강사 있군 응 가서 조져버릴까? 화살 내서 어쩐지 26짜리도 있네, 저기 26짜리도 있는건데? 도약 파괴자 도약 파괴자가 깨어가지고 야, 이중국 대변인이 있네 아, 개업파괴자 3레인 꺼꾸러워 아, 개업파괴자 3레인 꺼꾸러워 아, 개업파괴자 네, 죽여버려 어 화살이 없어 F에 비해 F에 비해 F가 점점이 없다 오이씨 토형목 이구 아 씨 여차저차하면 둔온다 조줘야겠는데 이거? 와 미친 댕댕이가? 퓨트야? 오오오오오오오오 구른다 어디갔어 존나 잘 튀는데? 부탁에 두지 않아 피차는거 피 안차지 쫓아가서 쭈진다 영입 침투 침투를 시켜놓으면 스파이짓을 하기 때문에 침투를 시켜놓으면 스파이짓을 하기 때문에 침투를 시켜놓으면 침투를 시켜놨죠 보물이 있네 어디까지 쉬어 온거야 나는 유물은 다 찾으면 뭐가 좋은거지? 침투를 시켜놓으면 체력을 어느정도 눌피게 될거야 침투를 시켜놓으면 안매리를 시켜놨는데 아아 일단 오늘 섀도우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